청하에 벌써 열두시를 부를 플레이어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. 길만 들어가 길만 들어가. 아 좋아 좋아 좋아. 그분 방송은 약간 한 번 들어가면 못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견제된 플레이어. 견제. 비주얼 라이벌. 약간 훈남 3인방으로 나왔더라고요. 되게 짧게 나오고 뒤에 이제 김형표 님이 나왔는데 뭔가 제가 약간 그 형표 님을 약간 깔아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부분보다는 높아야. 오케이. 아쉬워 벌써 열두시. 벌써 열두시.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. 벌써 열두시. 둘이. 7위. 줄라인세븐. 아. 잘 됐다시. 줄라인세븐. 1로. 3로. 형표. 팀. 버다드바의. 안녕하십니까. 다영 언니. 그래. 1위. 2위. 3위. 2창현. 1위. 2위. 홍고기. 1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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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